여러분 안녕 우닝링 스노잉 치킨 닭다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치즈골 치즈스틱 그리고 치즈불닭볶음면을 준비했어요 식으니까 빠르게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즈 스틱 치즈가 너무 맛있을 거예요 치즈 컬러 치즈 스틱 치즈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몽땅 표정 양념장 와우 고고놈 초콜릿 와우 아주 단단한 고춧가루 다음날은 연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음날 오늘의 주황색 랩 랩 랩 랩 정말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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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실패 ? ? ? ? ? 초콜릿 바삭바삭 왜냐면 신랑도라 맛은 진짜 꺄있네요 주문할때 너무 재미있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했어요 하나의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는 치즈!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마요네즈 정말 좋았어요 해산물이 더 잘 어울려요 칼칼 퍽퍽 다 frequency 칼칼 바삭하니 치즈가 되나? 디테일 과일과 함께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